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이 발생하는 불법 대출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본인의 여신거래 일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입니다 안심차단 적용대상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시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농수역, 새마을금고, 신역, 산림조화, 우체국 등 개인 여신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대면, 비대면 채널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안심차단 신청 금융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 해제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해제 가능하며 필요한 여신을 실행한 이후에는 안심차단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안심차단 신청 여부 조회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안심차단 신청 여부에 대해 한국심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차단 통지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안심차단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청 즉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므로 안심차단 신청 소비자가 대출 등 신규 여신 필요 시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차단 해제 후 여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손쉬운 방법 여신거래 안심차단 지금 신청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